잠들기 전 함께 듣는 안나의 옛날 이야기 임금의 사위가 된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노모와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은 생전 일이라고는 하지 않고 방구석에서 뒹굴뒹굴했고 노모는 임금의 밥을 짓는 수락관에서 일을 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젊은 놈은 놀고 누웠고 늙은 어미는 날마다 일을 하러 다니고 있으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 날마다 하는 일인데요. 어서 다녀오세요. 아우 졸려. 누워서 하품을 하며 인사하는 아들을 보자 화가 난 어머니는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수락관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손님이 끌어져서 임금님의 밥그릇을 깨뜨리고 말았어요. 아휴 이걸 어쩌나 밥을 퍼야 하는데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요? 우선 급한대로 다른 그릇에 밥을 퍼서 수라를 올려야죠.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없이 다른 그릇에 밥을 퍼서 수라상을 들고 임금님께 들어갔어요. 임금님은 아무 말씀 없이 밥을 드시다가 갑자기 수저로 그릇을 탕탕 두드렸어요. 밥그릇이 왜 바뀌었느냐. 예 그것이 그러니까 수락관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노인네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감히 내 그릇을 깨뜨렸단 말이지? 잡아서 오게 가두거라. 궁궐 신하들은 나이 많은 노인이 실수한 것이니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임금은 더욱더 화를 냈어요.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당장 가두고 물 한 모금도 주지 말거라. 신하들은 할 수 없이 임금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아들은 며칠이 지나도 노모가 돌아오지 않자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찾았죠. 며칠 후 옥에서 풀려난 노모는 기다시피해서 집으로 돌아가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는 궁궐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사실을 듣고 난 아들은 어떻게 하면 임금에게 되갚아줄 수 있을지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장으로 가 대나무와 문종이 그리고 초안자루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건 뭘 하려고 사왔느냐.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임금의 사위가 될 테니까요. 노모는 빈둥거리던 아들이 헛소리까지 한다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장에서 사온 것으로 초롱을 만들었어요. 그날 밤 아들은 궁궐 앞 커다란 나무에 올라가 초롱의 촛불을 켜서 흔들며 소리쳤어요. 임금은 듣거라. 나는 하늘님이다. 네가 옥에 가두었던 노인에게 네 딸을 주지 않으면 너를 잡아갈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는 초롱의 까치 한 마리를 묶어서 날려보냈어요. 그 모습을 본 임금의 눈에는 하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죠. 저, 정말 하늘님이 오셨었나 보네. 임금은 벌벌 떨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거지 집구석에 딸을 주기도 싫었고 하늘님의 명을 거스를 수도 없었거든요. 한참을 고민하던 임금은 노인의 아들을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임금의 명을 받고 궁궐로 들어갔죠. 거지꼴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자 임금은 기가 막혔어요. 너는 변변한 옷 한 벌이 없느냐? 임금을 만나러 오는데 그런 꼴로 왔느냐? 저에게 있는 옷 중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왔는데요? 임금은 화가 나서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알겠다. 알겠으니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거라. 네가 마냥 내 사위가 된다면 내 딸을 먹여 살릴 수 있겠느냐? 아니요.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 몸도 못 챙겨서 노머가 먹여 살리고 있는데요. 임금은 답답하다며 가슴을 치고 아들을 내쫓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님의 명을 거역하면 자기를 데려가겠단 말이 생각났어요. 다음날 임금은 할 수 없이 아들을 다시 불렀어요. 임금님, 저는 임금님의 사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은 들어오자마자 엎드려 아뢰었어요. 아니, 내가 너에게 평생 먹고 살 재산을 줄 테니 내 딸과 훈래를 하겠느냐? 예? 아들이 대답을 하지 않자 임금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내가 네 어미에게 잘못했으니 내 사위가 되어서 내 딸과 함께 어미에게 효도하며 사는 건 어떻겠느냐? 예, 그럼 임금님께서 사과를 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게으름뱅이 아들은 임금의 사위가 되어 어머니와 함께 평생 편안히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조시댁 며느리 옛날 갈실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 조시댁에서 며느리를 맡게 됐는데 시부모님은 며느리가 참하고 예쁘다며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을 했죠. 어르신, 며느리가 그렇게 마음에 드십니까? 아이, 그럼요. 마음에 들다 마다입니까?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인물 좋고 살림 잘하고 착하고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좋으시겠어요. 조시댁에서는 시부모님과 아들 부부가 함께 살며 행복했어요. 그런데 홀리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 돌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바깥 출입도 잘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옆집도 초상이 났나 봐요. 어쩌면 좋아요? 마을이 온통 초상집이네요. 그러게 말이다. 아, 걱정이구나. 조시댁에서도 대문 밖으로는 나가지도 않으며 몇 날 며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새신랑 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남편 몸에서 열이 나는데요. 어떡하지요? 가족들은 걱정을 하며 남편을 돌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차도가 없었고 정신도 차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남편은 그만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죠.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돌림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자 몸전 웃고 말았어요. 홀례를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혼자 남게 된 아내도 몸을 가늘 수 없을 만큼 슬펐지만 시부모님을 돌봐야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음식을 드셔야 기력을 차리시지요. 기력을 찾으면 뭘 하겠느냐. 내 자식이 없는데. 시부모님과 며느리는 서로 얼굴만 보면 눈물이 났어요.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시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분 모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이제 집안에는 며느리 혼자 남게 되었죠. 남겨진 유산이 많으니 먹고 살 걱정은 없었지만 자식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것은 외롭고 힘들었어요. 세월이 흘러 마을에 돌던 돌림병도 사라지고 사람들도 왕래를 하게 됐지만 조시땡 며느리는 어느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어요. 마님, 그러지 말고 이웃집에 가서 놀기도 하고 그러세요. 시부모님과 남편을 먼저 보낸 죄인이 어디를 놀러 다니겠느냐. 며느리는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심한 가뭄이 들어 물이 있는 곳은 모두 말라버렸어요. 농과 밭은 쩍쩍 갈라지고 농부들은 하늘만 바라보았죠. 큰 못이라도 파면 물이 나오려나. 아이고,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다가 농사는 지어보지도 못하고 굶어죽게 생겼네요. 마을 사람들의 한숨소리는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조시땡 며느리에게도 들려왔어요. 며느리는 벽장 안에 있는 상자를 꺼내 그 안에 있던 은거울을 깨끗하게 닦더니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하인을 불렀어요. 내가 편지를 하나 써줄 테니 이 상자와 함께 마을 목관에게 가져다 드리거라. 예, 알겠습니다. 하인은 귀에 보이는 상자와 편지를 가지고 목관에게 갔어요. 목관은 편지를 읽더니 놀란 표정으로 하인을 보았어요. 이 귀한 은거울로 못을 파라는 마님의 말씀이 사실이냐? 예, 저는 그냥 편지와 상자를 전하라는 말씀만 들었는데요. 그래, 알겠다. 목관은 조시땡 며느리의 뜻에 따라 마을 한가운데에 커다란 저수지를 봤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물이 나오고 비가 오기를 기대하며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저수지를 거의 다 팠을 무렵 바닥에 커다란 돌덩어리가 놓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바위만한 돌덩이를 어떻게 빼야 할까요? 우리가 다 같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돌덩이를 빼냈을 그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기뻐하며 박수를 쳤지요. 비가 오시네요. 이게 다 조시땡 며느님 덕분입니다. 맞아요. 집안에 가보를 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저수지 가운데 둥근 기둥 같은 흙이 남아있는데 그만해도 될까요? 예, 이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날 이후 비는 며칠을 더 내렸고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 들어찼어요. 이 물 덕분에 그의 농사는 풍년이 들었죠. 마을 사람들은 조시땡 며느리에게 감사의 인사를 해야 한다며 찾아갔어요. 마님을 뵈러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한참 후 대문이 열리더니 부엉 일을 하던 노인이 나왔어요. 마님은 어디 계십니까? 노인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 착한 마님은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예? 마을 사람들은 조시땡 며느리를 보살피지 못한 자신들을 탓하며 저수지의 이름을 갈실못이라 이름 지었어요. 그리고 저수지 바닥에 있던 돌로 조시땡 며느리의 모습을 새겨 부덕불이라 하며 해마다 며느리를 위해 제사를 지냈대요. 용현지와 용현사 이야기 옛날 대구 달성군에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마을에서는 연못 덕분에 가뭄이 들어도 걱정이 없었죠. 우리는 물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럼요. 올해도 풍년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우리가 정월 조하루면 연못에서 정성껏 제사를 지내는 덕분이에요. 그런가요? 사람들은 이렇게 풍요롭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해였어요? 나라에 큰 재앙이 닥쳐오자 평화롭던 마을도 무사하지 못했어요. 외적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나자 남자들은 싸움터로 나가야 했죠. 우리는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뿐인데 어떻게 보냅니까? 아니, 자식이 하나면 안 되고 여리면 괜찮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서로 자기 남편과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으려고 싸움을 하기도 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젊고 건장한 일곱 명의 청년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나서기로 했죠. 우리가 나가서 가족과 마을을 지키자. 그래, 좋아. 청년들이 목숨을 건 전투 덕분에 외적을 물리치고 마을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일곱 명의 청년들은 모두 연못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청년들이 죽고 나자 맑고 깨끗했던 연못은 핏빛으로 검붉게 물들 뿐 아니라 물이 말라 바닥이 보이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혹시 청년들의 원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맞아요. 원통에서 못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 진혼제라도 올립시다.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정성껏 재물과 음식을 내놓고 영령들을 위한 제사를 올렸어요.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연못은 맑아지고 물도 차오를 뿐 아니라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기, 저기 좀 봐요. 소용돌이치는 연못 안에 아기 용이 있어요. 그러게요. 저게 몇 마리예요? 사람들은 연못가에 둘러서서 못 속에 살고 있는 아기 용을 보았어요. 용은 청년의 숫자처럼 일곱 마리였죠. 일곱 마리의 용들이 연못에 살기 시작하자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농사는 항상 풍년이었고 가물거나 홍수가 날 때면 용들이 마을을 소화하는 듯이 금세 좋아지곤 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천년의 시간이 흐르게 됐어요. 연못 속의 용들이 하늘로 승천할 때가 다가왔죠. 마을을 지키느라 내가 제일 힘을 쓴 것 같으니 내가 먼저 올라갈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다 같이 마을을 지켰는데. 용들은 서로 먼저 하늘로 올라가려고 다투었어요. 싸움을 하던 중 네 마리의 용은 재빠르게 승천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세 마리는 하늘문이 닫히는 바람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자 남은 세 마리는 못에 남아 서로를 탓하며 날마다 싸우게 됐죠. 마을을 수호하던 용들은 싸움을 하느라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농사는 가뭄으로 인해 흉년이 들고 마을에는 돌림병까지 돌아 사람들은 죽어갔어요. 이러다가 다 죽겠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먼 바다로 가서 용왕님께 재료를 올려볼까요? 그럽시다. 그렇게라도 해봅시다. 사람들은 없는 살림에 정성을 모아서 바다로 나갔어요. 용왕님 살려주십시오. 이 재앙으로부터 구해주세요. 연못에 남은 용들이 싸움을 하느라 우리 마을을 수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십시오. 사람들은 빌고 또 빌었어요. 바다 깊은 곳에 살고 있던 용왕은 사람들의 정성과 아픔을 알게 되었지요. 용왕은 아들인 이무기를 보내 연못에서 싸움만 하는 용들을 없애버리게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연못에서 죽음을 맞이한 세 마리의 용을 위해 제사를 올렸어요. 그 후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죠.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용을 위한 제사를 매년 지내게 되었고 그 결과 용연사라는 절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용연사란 절의 이름은 연못에서 죽은 용의 혼을 기르기 위한 제사의 의식을 치르는 데서 생겨났고 연못은 용의 못이라는 의미에서 용연지라고 부르게 되었대요. 소문난 효부 옛날 어느 마을에 하루 한 끼만 먹어도 감사할 만큼 못 사는 집이 있었어요. 이 집안에는 홍기가 찬 딸이 하나 있었죠. 딸은 효성이 지극하고 고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야, 너를 마음에 들어하는 집이 있구나. 예, 저는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어요. 부부는 착한 딸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신랑 될 사람과 시어머니 될 사람이 몸이 좀 불편하다는구나. 어디가 얼마나 불편한데요? 부모님은 한참 동안 말씀을 못하시고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음, 신랑 될 사람은 다리가 불편하고 시어머니 될 사람은 앞을 못 본다는구나. 예, 괜찮아요. 제가 가서 잘 돌봐드리면 돼요. 착한 딸은 웃으며 부모님을 바라보았어요. 며칠 후 딸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시집을 갔어요. 신랑과 시어머니는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우리 집에 와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네 심정이 곱다는 것은 내가 소문을 들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예쁜 마음을 가졌으니 얼굴은 얼마나 고울지 한번 보고 싶구나.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신랑도 안타까워했죠. 예, 어머니, 색신은 아주 곱고 예뻐요. 제가 다리가 성하다면 업어주고 싶어요. 딸은 몸이 불편한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살피며 고생이 많았지만 실은 내색 한 번을 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집 며느리를 입이 마르게 칭찬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어요. 예야, 시집 온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친정 한 번을 못 보냈구나. 정말 미안하다. 이번 명절에는 친정에 꼭 다녀오너라. 제가 없으면 남편과 어머니는 어쩌시게요. 괜찮다. 며칠을 못 살겠느냐. 다녀오너라. 예, 고맙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마련해 준 선물을 들고 산넘어 친정으로 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친정 나들이를 하게 되니 기쁘고 신이 났어요. 이 산만 넘어가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구나. 콧노래를 부르며 산을 넘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눈앞에 산만한 호랑이가 떡 버티고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호, 호랑이님. 며느리는 호랑이를 보고 기절할 것 같았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라보았어요. 호랑이님, 저를 잡아먹는 것은 괜찮지만 안 못 보는 시어머니와 다리 불편한 제 남편은 제가 친정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니 집에 가서 따뜻한 밥 한 끼 차려드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가만히 듣고 있던 호랑이는 다녀오라는 듯이 길을 비켜주었어요. 며느리는 다시 산을 내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님, 그리고 서방님, 제가 없어도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 해요. 이 밥상이 제가 마지막으로 올리는 상입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간단 말이냐.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그러느냐. 아니어요. 며느리는 산에서 만났던 호랑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놀란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호랑이에게 잡아먹혀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당신 대신 내가 가겠어요. 여보, 당신 지금 일어난 거예요? 아내는 평생 앉아서 지냈던 남편이 벌떡 일어서자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눈을 번쩍 떴어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려면 늙은 내가 먹혀야지 젊은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 아들과 며느리는 앞을 못 보던 시어머니가 눈을 뜨자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이 일어서고 어머니가 눈을 떴으니 이제 저는 바랄 게 없어요. 호랑이와 약속을 지켜야 하니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따라 산으로 함께 올라갔어요. 산에는 호랑이가 그 자리에 떡 버티고 있었죠. 셋은 서로 자기를 잡아먹으라고 호랑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산신령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네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잘 모신다는 소문이 나에게까지 들려와서 내가 한 번 시험해 본 것이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라. 남편과 시어머니는 착한 아내이자 며느리 덕분에 일어나 걸을 수 있었고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소를 보고 뉘우친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노모와 아들이 있었어요. 노모는 먹고 사는 걱정은 없었지만 하나뿐인 아들이 어찌나 불효자인지 동네 사람들 보기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예이야, 벌써 해가 중천에 떠 있구나. 이제 그만 일어나서 일 좀 하거라. 아니, 해가 중천이거나 말거나 내가 잠을 자야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투덜거리자 어머니는 아들의 눈치를 보았죠. 다른 집들은 젊은 아들이 나와서 일을 하는데 우리 집만 늙은이가 나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느냐. 아들은 어머니의 하소연에 겨우 일어나 앉았어요. 알았으니까 가서 밥이나 차려와요. 아이, 그래. 배고프겠구나. 어미가 얼른 가서 차려오마.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오자 아들은 눈을 비비고 밥 한 그릇을 먹어 치우더니 다시 누웠어요. 다시 누우면 어떻게 하니? 일하러 나가야지. 아, 졸려서 자야겠어요. 아, 내일 할게요. 그래, 알겠다. 내일은 꼭 일하러 나가야 한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이 듣기 싫어 고개를 돌리더니 코를 드르렁골며 잠이 들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밭으로 나갔어요. 힘 좋은 아들은 뭘 하고 어르신이 반일을 나오세요? 응, 우리 아들이 몸이 안 좋아서... 어머니는 서둘러 반일을 했어요. 사람들은 아들을 흉보며 수근거렸죠.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내일 아침 일찍 내가 가서 아들 녀석을 혼내줘야지. 예, 그러세요. 무서운 어른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지. 저렇게 늙은 어미를 부려먹는 녀석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은 자기 일인 것처럼 한 마음으로 이야기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아들을 혼낼까봐 일찍부터 깨웠어요. 얘야, 어서 아침 먹고 일하러 나가거라. 졸려 죽겠는데 새벽부터 왜 그러세요? 오늘은 일을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강 건너 논에 좀 다녀오너라. 어미가 강 건너까지 어떻게 가겠느냐? 어머니가 아들을 어르고 달래며 있을 그때 마을 사람들이 정말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일찍 무슨 일로 왔어요? 아들님과 같이 일하러 나가려고 왔죠? 그래요. 우리 아들도 지금 논 갈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서 같이 나갑시다. 아들은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떠들어대자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얘야, 논을 갈러 가려면 소를 데리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알겠어요. 아들은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소를 억지로 끌고 나왔어요. 어미 소가 나가자 송아지는 오메오메 하고 울어댔죠. 저놈의 송아지 시끄러워 죽겠네. 아들은 투덜거리며 강 건너 논으로 갔어요. 소는 논을 갈면서도 계속 강 건너만 바라보았죠. 이놈의 소야, 나도 할 수 없이 나온 거라고. 어서 일을 해. 그때 강 건너에서 송아지가 또 오메오메 하며 울어댔어요. 그 소리를 들은 어미 소는 논을 갈다 말고 몸을 털어대더니 묶여있던 띠를 벗어버리고 강을 건너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은 멍하니 서서 소를 바라보았어요. 강을 건너다 죽을 수도 있는데 새끼 젖을 먹이러 가나? 소는 아들의 생각대로 죽음을 무릅쓰고 헤엄쳐 건너가더니 새끼에게 젖을 먹였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혼자 몸으로 먹이고 키운 어머니를 생각하며 자신을 반성하고 온 이웃이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아들이 고생했구나. 어서 앉아 쉬거라. 어미가 얼른 점심상 차려올게.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는 어머니를 보며 아들은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어머니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 녀석이 왜 저럴까? 저녁에는 나를 얼마나 괴롭히려고 저러나. 그런데 그날 저녁에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들은 정과 다르게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잘해주는 것은 좋았지만 마음이 불안했어요. 얘야, 어디가 아픈 건 아니냐. 네가 너무 달라진 것 같구나. 아들은 웃으며 어머니를 보았어요. 어머니, 제가 소를 보면서 뉘우치게 됐어요. 소도 자기 새끼 젖을 먹이려고 목숨을 거는데 어머니는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잖아요. 이제부터 제가 효도할게요. 고맙구나. 고마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불효자가 아니라 마을에서 소문난 효자가 됐고 어머니는 아들 덕분에 남은 여생이 행복했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